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배우 강예원이 판타지오의 새 둥지를 틀었다. 강예원은 가품 사용으로 문매를 맞은 프리지아의 전 소속사 회원 cnc의 공동대표로 있었다. 프리지아 가품 논란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었는데 프리지아는 최근 복귀에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. 소속사 판타지오는 강예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. 강예원이 가진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. 강예원은 영화 해운대 날 보러와요 트릭 나쁜 녀석들 더 무비 등과 드라마 나쁜 녀석들 백희가 돌아왔다 죽어야 사는 남자 등에 출연했다.